코에서부터 시선을 강탈하고 계신 우리 전종석씨 어서오세요 많은 영화팬 여러분께서 전종석씨를 응원하고 계시는데요 여자 시민영수사 영화 부문 홍보로 계신 전종석씨 아주 독특한 드레스를 입고 손끝송 걸어오고 계십니다 옷 안에서 오시면 시선을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가라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가라와주시면서 찡칭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소식 드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소식이 생각했습니다. 오늘 모시겠습니다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을 덮고 계신 우아한 레드카펫판왕입니다 우리 윤태아씨 어서오세요 드라마에서의 그 웃음 그대로 아주 우아하게 레드카펫실장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원 안에 서주시면 저희가 예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13주의 뮤직비디오 포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가운데 가라와주시고요 이어서 가운데 가라와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시선 이기겠습니다 아 또 뒷대도 안쪽 뒷대도 빠짐없이 보여주고 계신 우리 홍보센이니까 윤태아씨 좋은 소식까지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사드려도 모시겠습니다 백의 우아함을 보셨다면 검정색의 싱크라함도 보실 차례입니다 건너라씨 모시겠습니다 네 조심조심 레드카펫을 밟고 계신 우리 건너라씨인데요 원 안으로 들어와서 서주시면 저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가라와주시고요 자 이어서 가운데 가라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바라보시면서 사진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건너라씨는 어떤 소식을 들으실 수 있을지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려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려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또 많은 부분에 네 오우 역시 또 높은 우리 심판에 심고 오셨는데요 턱 조심하시고요 네 원 안으로 서주시면 저희 사진촬영 하겠습니다 아주 심끌하지만 성인하시기에는 왼쪽부터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담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에서 카메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서리마씨에게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무대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많은 시에 얻어보세요 네 예수의 모습은 무대같이 없고 우아하게 레드카펀트 받고 계신 우리 김혜연씨인데요 더 조심하시고요 원 안에서 주시면 저희가 사진촬영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시선을 위쪽부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가운데 회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도 안을 위쪽으로 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우아하게 수중한 모습 보여주셨는데 유혜연씨 좋은 성장 응원하겠습니다 무대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